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1월 18일날 제 유정목 솔로 싱글 겨울 3연장 중의 첫번째 곡 영하로 명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처음 괴도 EP를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따로 빼어 빼놨던 노래들과 지금 계절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매달 한 곡씩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고 추운 요즘 겨울에 잘 어울리는 노래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